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2024년 오픈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쌓여가는 파이코인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파이코인입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 출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코어팀은 천만 명의 KYC를 완료했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런 속도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는 오픈메인넷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메인넷 출시가 되면 거래소 상장이 되고 자신의 파이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파이코인 채굴자들은 그러한 희망 속에 열심히 채굴하고 있고 그 긴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픈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곧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오픈메인넷 출시 이후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나아갈 다음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려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혹은 벌써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파이코인 가격의 등락을 지켜보면서 파이코인 채굴하기를 정말 잘하였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채굴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면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확신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하여 파이네트워크 생태계 구축과 함께 더욱 열심히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픈메인넷 출시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픈메인넷 출시가 파이네트워크의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정한 파이네트워크의 성공이란 파이코뮤니티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픈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픈메인넷 출시야말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파이네트워크의 제품이 세계에 선보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 제품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좀 더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에 맞게 그 능력을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 출시 이후 파이네트워크가 직면하게 되는 다음 단계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 5,500만 명이 넘는 채굴자들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지만 오픈메인넷 출시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수치들은 그 중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파이오니어들에 대한 KYC 인증 및 마이그레이션을 완성해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KYC 인증과 마이그레이션의 완성과 함께 5,5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의 지갑에 들어온 파이코인은 파이생태계에 구축이 된 파이디앱들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파이디앱의 비즈니스 성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파이코인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파이생태계 안의 끊임없는 비즈니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인넷 오픈 전제 조건 중 100개의 디앱 구축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들이 파이네트워크에 투자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생태계 안에 개발되는 더 많은 우수하고 효과적인 디앱들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이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의 능력과 효율성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파이블록체인은 파이커뮤니티에 의해서만 작동하며 파이코어팀이나 다른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 없어야 완전한 분산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래 속도와 보완성을 가진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오픈메인 내 출시 후에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AI에 대한 파이네트워크의 준비입니다. 요즘은 AI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AI의 활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와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AI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AI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한 AI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즉, AI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사진이 진짜 사진인지 가짜 사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온라인에서 채팅 또한 사람과 대화하는지 AI와 대화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파이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웹 3.0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픈메인 내 출시 이후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AI 시대를 정복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AI를 갖춘 결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데 파이네트워크 KYC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에 여러분을 쉽게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의 특성상, AI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기에 파이네트워크는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 내 출시는 외부 세상에 파이네트워크를 선보이는 것일 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결해야 할 것 그리고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오픈메인 내 출시와 더불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빠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파이네트워크가 5년간 이룩해 놓은 성과들을 토대로 암호화폐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어 거대한 파이코인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웹 3.0을 선도할 프로젝트로서 파이코인의 가치는 오픈메인 내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메인 내 출시 후 파이코인을 매도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이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하여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될 때까지 파이코인을 채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